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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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이고만 표정 풀고 와 표정이 왜 이렇게 뒤꺼워? 아니 여기 왜 이래? 아 일로 와봐 아 일단 앞서 한 번 하고 오랜만이니까 아니 왜 이렇게 안 반가워 하냐고 나 방송키기 직전에 전화해가지고 나는 그거 몰랐지 그걸로 난 방송키기 직전에 내가 전화한 거 알았으면 난 몰랐지 네가 전화해가지고 오늘 할 거 있냐고 없대 딱히 어 그럼 잘 됐다고 오늘 할래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그럼 여기서 스타 얘가 너 적으지? 어 들어봐 인마! 어린이 얘기 안 돼 얘 스타잖아? 그래서 내가 1대1로 떠 얘한테 살짝 빌드만 배워가지고 떠가지고 네가 인티나 나올지 안 나올지 그걸로 대결을 하자고 간단하게 어? 눈 뜯바람 안 짜! 저 진짜.. 혼내남샤 나 진짜 근데 좀 스타가 유행이 모르겠어 지금 또 살짝 꺼지고 있는 거 같긴 해 약간 늦바람 약간 틈이 났다 방금 그 말 해가지고 틈이 났다 방금 그 말 해가지고 혼내남샤 뭐라고 누가 말을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말을 하려고요 그런 거 없어요 늦바람이 어딨어요 그럼 개새끼는 제가 처단할게요 따로 그렇게 사적으로 욕 존나 할게 이거 똑같이 해놓는단 말이야 아니 그게 뭐지? 물도 안 주려고 하더니 키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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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네가 좀 띄껍게 해 너 오자마자 어땠어 저기서 하시데비 씨 하시데비 씨 이러고 인사했잖아 나랑 아니 솔직히 주변 사람한테 다 물어보잖아 내가 띄껍게 해 오빠가 띄껍게 해 맨날 자기가 방송 지각해놓고 아 뭐요? 아 뭐요? 내일 28시간 방송할게요 그렇게 다는데 휴방 누가 또 띄껍게 해 뭐? 또 띄껍게 해 나 택시에서 진짜.. 뭐야? 너무 열받았어 나 택시에서도 열받았어 진짜 아니 왜? 밥을 안 먹었어 네 아 8시 반에 방송 켜가지고 시청자들이랑 밥 먹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야 아까 햄버거 시켜놓은 거 있잖아? 햄버거 좀 먹으면서 할래? 우리 국밥 시켰어 아 오케이 국밥 시켰어 오면 밥부터 먹자 그러면 밥부터 먹고 들어가자 근데 또 열받는 거는 요즘 좀.. 어떻게 해줘요? 어머.. 어머.. 제먹고.. 제먹고.. 주먹을.. 이 새끼 완전 푸르네? 오케이 아 자그마한 걸 줄대 그냥 간단하게 아 싫어 싫어 아우.. 아니 엄마한테가 꼭 이런 거고 아니 이걸 왜 봐! 왜? 니 허리 몇인데? 아 대봐 이제 대봐 아 안돼 안돼 이리 와봐 아 싫다 허리만 재물래 니가 재래 니가 재래 보여? 늦어서? 그럼 내가 22.5에 맞는 바지 가져올게 안녕하십니까? 오늘 길이 한다 오늘 길이 한다 툭구도 안 되고 자 자 자 자 아니 보고 자 이리 봤어 뭐야 어떤데 촌스러워 촌스러워? 이거 S 도리디아가 있는데? 아유 맞는 걸로 읽고 와 물 잘못 먹었다 또 한소리 듣겠다 물 잘못 먹었다 또 한소리 듣겠다 나 진짜 저게 인티비 저랬었구나 이거 해보면 안돼? 이거 귀엽다 이거 귀엽다 뭐 먹을 거야 이거? 물 먹을 거 아니면? 우유야? 암바사 아 암바사 먹을래 혹시 밥에다 봤어? 아니 왜? 나 암바사 한거거든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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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에 우유 말아먹어가지고 우유 말아먹어가지고 우유 한마디 할라 했어? 한마디 할려고 한게 아니라 3개 돌리려고 한거지 너 오빠 안 먹어도 되는거 아니야? 너 때문에 진짜 식사이 싹이 안 터이잖아 어차피 나 먹방할 때 그래도 한하나 터지는데 쏘리 차비도 받지 일단은 차비 줬던 것처럼 말하는데 너 안받아갔어? 왜? 왜 안받아갔어? 난 안줘도 되는데 아 선물로 줬다고? 아.. 그랬었지 이제 방송장비 주지 않았냐? 너 방송장비 받았어? 뭐? 저거 수출인데 아니 아니 미안하도록 했어 40 얼마짜리야 저거 아니 근데 내가 설치하는 방법이 몰라가지고 아직 안 해놨어 취사하는 척 너 어제 갔던 거 알아? 밖에서 BJ들을 많이 못 본 일반인들은 BJ들을 피부도 뽀얗고 나 피부 좋잖아 아니 그니까 좋은데 엄청 막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근데 밖에서 딱 보면은 뽀얗고 막 이런지 않거든 나 하얗지 않나? 아니 그니까 니 자랑시간이 아니라 지금 너 하얗긴 해 근데 내가 그게 아니잖아 지금 보통 사람들이 걔 맘 앞에 안 나 아까 전화주신 문제가 있었어? 너 와서 이거 이것도 안됐어 왜 면칭이지? 원칭이 없었어 주택이야 아니 이 새끼는 진짜 아니 왜 집주소 이런 거 아니 이사한지 얼마나 됐는데 그걸 또 스포해 또 이사 가야 되나 아 이슬수였어 밥 먹고 너 제로투게 해 잘못했어 대충 넘어갈게요 그냥 웃으면서 유쾌하게 또 이런 걸로 또 애 기죽으면 안 되니까 밥 먹고 제로투게 해 우리 동네는 살짝 시골이라가지고 고급 고추도 안 와 응 멍청한 게 느껴져 저거 뭐라 하더라? 야! 이거? 짱아찌? 아닌데? 갑자기 나도 생각 안 한 거 같아 뭐라 그러지 이거를? 땡! 흠 흠 이제 나 청룡으로 신고할게 하늘고추 생고추라고 해 한판 하고 그 다음 너랑 떠 매기 일꾼 하나 빼줘 저저저는 원래 빼주는 거 아니야 저블링 안 갈게 저저저는 빼주는 거 아니야 아 나 부정으로 해 나 부정.. 나 부정 없어 만들어 오늘 나 부정이 아예 없다니까 애와 어른이랑 싸우는데 너는 그렇게 애를 이겨먹고 싶어? 게임에서 애 어른이 어딨어 정신같은 색 멍청하게 두 마리 빼도 봉순이가 이긴 봉순아 너가 한 선으로 해도 이긴다 이 색이 배 못해 어 저 못해긴 해요 네 절진이 이야아 아니 단판 아니었어 아니 단판 아니었어 3판 2선이야 아니.. 부들부들대? 찐텐이야? 왜 이렇게 예민해? 아니 그 핸디 우린 농담인데 왜 그래? 핸디 어떻게 하냐니까? 어? 예민해 왜 왜 이렇게 예민해? 봉순아가? 아니 게임인데 왜 그래? 박성현대 찐텐이야? 야 핸디 없이 하자니까 핸디 없이 핸디는 좀 오마고 핸디 없이야 핸디로 하기로 했어 알아 아따 사랑 달아 아주 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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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나같은 Vote Save the game 게임이기면 너무 좋아서 보기다 보니까 게임이기면 그렇게 좋더라 곧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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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고 끝까지 끝까지 나도 네.. 곧돌아 곧돌아 더 연습하면 더 연습 많이 살 듯? 네 실력에 잠이 오냐? 이런 걸 이제 딱 집에다가 가문으로 이렇게 입구부터 네 실력에 잠이 오냐? 연습 많이 살길 이건 딱 붙여놔 명패를 6번 리액션 좀 보여줘 하트고기 바꾸자 이제 큐큐큐큐 보여줘 나 이거 하고 있을게 나 이거 하고 있을게 나 너무 빨리 나 너무 빨리 나 너무 빨리 나 너무 빨리 지민이 자기가 빠져 집에 풀렸어 노인 오입 너 뭐 지민이 티카 엄마 에어 이우 συν 이우 근데 MBTI가 문나 그게 의외야 그런 게 개발된 게, 아니 그거 나온 게 다 비슷한 거 같아 근데 난 MBTI 좀 어이없는 게 이렇게 질문이 이렇잖아 당신은 밖에 나가는 게 좋습니까? 집에 있는 게 좋습니까? 이래서 어! 저는 밖에 나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당신은 외향적인 사람입니다 이러고 만약에 저는 집에 있는 게 좋아요 이러면은 당신은 내양적인 사람입니다 이러는 거잖아 그럼 그거 그러면 그렇게 하지 그러면 어떡해 아 근데 그런 거 뭔가 다 꿰뚫고 그러니까 그거지 이게 멍청아 야 그럼 밖에 나갈 듯 말 듯 하는 걸 좋아합니까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 걸 좋아합니까 이렇게 여러 방면을 섞어서 할 수는 없잖아 더 어지럽잖아 그건 맞지 어? 그러니까 밖에 나가는 걸 좀 더 평소에 뭐 일주일이나 한 달로 따졌을 때 근데 밖에 나가는 걸 좀 더 선호하냐 집에 있는 걸 좀 더 선호하냐 약간 이런 거를 좀 보는 거지 아니 근데 당연히 비슷한 질문에 아니 거의 같은 질문에 비슷하게 대답한 사람끼리 묶어놓은 게 INTP고 IN 뭐.. 뭐 시키고 이에서 보는 건데 INTP끼리 비슷하다고 와 신기해 이런 게 이상하다는 거지 저게 나라고? 아니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맨날 이렇게 한다고? 거짓말 하지마 아이 거짓말 이게 너희들 너무 나를 그렇게 막 그렇게 보면 안 돼 나 사람 너무 나쁘게 보면 안 돼 내가 이런 식으로 한다고? 아 그건 좀 아니지 아 진짜로? 지금 내가 이상황 내가 이상황이랑 너네들이 티키타카 하는 거라면 이게 똑같다고? 신하인 한국인 10개 너네한테 내가 무슨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? 그러면? MS 선효님 100개 어 좀 심한데 그러면? 와 그럼 난 좀 심각한데 너희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너희들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거네?